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포일에 기념용 치러 왔습니다. 아, 품종을 기증해 주셨구나. 네, 그래서 이게 다른 곳에서 붓는 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네, 너무 크다. 아주 안 부러지는데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4일차. 네, 2차다. 그럼 4일, 5일, 6일 되면 네, 이렇게. 3일 동안 물을 갖고 있어요. 꽃가루를 묻히려면 약간 미끈미끈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해면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방마다 이렇게 애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.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따보면 얘가 이렇게 뭔가에 연결돼 있어요. 그렇죠? 여기가 오목하잖아요. 여기가 이 하얀 여기, 탯줄이에요, 탯줄.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얘가 영양을 안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. 꽃잎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잎이 떨어져요. 그래서 이쁜.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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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어머, 어머, 잠잠 커지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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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